안녕하세요. 장신대에서 가르치는 이상학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 희망의 에이전트입니다. 라는 주제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비유의 말씀 한 가지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는데요. 그 비유에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겁안 죽을 때까지 두드려 맞고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존재는 우리들이 조금은 곱씹어 생각해야 할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시온산에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주로 살았던 사람들은 정결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라는 도시도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결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비유이긴 하시지만 느닷없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갈 때도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 싫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서 빙 둘러서 갔던 길을 택했던 건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대체 왜 여기에 등장하게 될까? 굉장히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유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아마 경건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거나 또 욕을 듣거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침을 뱉었거나 그랬을 겁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리고라는 도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건한 유대인들이 사는 고을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사람이 또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까? 아마 힘겨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역사가인 요세프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일컬어 당시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붉은 피가 흐르는 골짜기입니다. 라고 불렀다라고 요세프스가 전해줍니다. 그 정도로 험한 골짜기이기도 했거니와 그곳에 강도들이 그렇게 많이 출연했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시대적 정황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도 어울리지 않고 여리고에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붉은 피가 흐르는 골짜기라는 위험한 지역에 왜 이 사람이 그곳을 지나게 될까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0장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처음 강도 만난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라고 나옵니다. 내려가다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제사장도 그곳을 내려가다가 그 다음 설에 보면 레윈도 이와 같이 그곳에 이르러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와 같이 라는 단어가 받는 단어가 내려가다가 입니다. 동일하게 다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헬라우 단어인 내려가다가 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서둘러서 급하게 내려가고 있다가 이런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사마리아 사람도요. 그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야 될 텐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곳을 여행하는 중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행하다 라는 단어가 뚱딴지 같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단어는 앞서서 이야기한 내려가다가 라는 단어와 흡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라는 단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서둘러 내려가는 것을 표현한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여행하는 중 이라는 단어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여유있게 걸어 내려가다가 라는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재미있지 않으세요? 정작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여행하듯 내려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제사장이며 레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다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예루살렘에서도 곤란한 일 경험했을 테고 여리고 가서도 험난한 일 경험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여 여행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의 여행하는 모습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행하며 살 수 있어야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볼 수 있어야 마음이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그리스도 가라, 예수 가라 이라고 표현하길 좋아하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손에서 나온 가락이 뭡니까? 손가락입니다. 발에서 나온 가락은요? 발가락입니다. 우리가 예수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예수 가락인 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가락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세상을 우리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세상 똑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이 사람들의 모습은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욕심이 가득했거든요. 어떤 의도가, 어떤 목적이 이들에게는 가득 있을 때가 많았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도 누구가 찾아와서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면 한 율법 교사가요. 이 율법 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보았거든요.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도 나처럼 여행하듯 살아.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니실 때 공생의 사육을 하실 때 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와 하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마다 그가 즐겨 사용하셨던 것은 비유였는데 비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무나 평범한 것들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씨뿌리는 것, 누룩, 그물, 혼인잔치, 포도원 품꾼, 당자, 양과 염소 이런 소재들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얘들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저게 천국 같은 거야. 내가 천국을 너희들에게 소개할게. 저게 천국 같은 거야.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의 두 눈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세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다가 그저 평범합니다. 일상적입니다 하면 별 거 없네요.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보셨던 겁니다. 이야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있네. 이야 저것도 하나님 나라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 좋아라 하셨던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유심히 쳐다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처럼 숨겨두신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생살며 그저 보물찾기 하듯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어 거기를 여행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돌맞고 여리고 가서도 돌맞을 인생입니다. 붉은 피가 흐르는 골짜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 험난한 인생길이었지만 이 사람 여행하듯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 저는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절망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으니까 희망 끝난 거예요.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은 절망이라는 이름의 토양에서 비롯된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 무너졌다 여겨지는 곳에서도 여행하듯 시를 쓰듯 살아야 되겠습니다. 산책하듯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게 된답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가락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못 듣는 것 듣고 남들이 못 보는 것 보는 인생들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그것을 듣는 사람들, 그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에 대하여 가장 잘 이야기를 하는 성경 말씀은 아무래도 히브리서 11장 1절이 아닐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 아세요? 믿음은 바라는 건 여기 없습니다.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이 뭔지 아세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복도 받고 건강해지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이라는 건 그것과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믿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치 이음동의어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되어지지만 뜻은 같은 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이들하고 데리고 유학을 할 때, 공부할 때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처음 가서 돈이 없으니까 감히 의료보험을 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돈이 워낙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의료보험 없이 살았습니다. 제 아이들 앞에 앉혀놓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건강해야 된다. 아프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병원을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이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졌습니다. 자기들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때는 바보 같았어요. 뭘 몰랐어요. 아프면 돈이 없어도 그냥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였는데요. 돈 없으면 병원 못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가면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였는데 그걸 몰랐어요. 대신에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붙잡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큰아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붙잡고 막 기도했거든요. 몇 날을 같이 기도했는데 안 낳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 큰아이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제는 더 이상 기도 안 할래. 왜? 기도해도 안 낳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이해는 안 될 테지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믿음은 낳지 않을 때 갖는 거야.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 갖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본다면 믿음이 믿음이 될 수 있겠니? 그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창조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흑암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창조입니다. 우리는 피조되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 창조물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깜깜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벽에 갇혔거든요. 혼란스러워요. 그럴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것을 불러야 됩니다. 그것을 일컬어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은 피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감격에 대하여 응답하는 두 번째 창조의 경험. 그것을 일컬어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 잘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잘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일 보게 하실 거고요. 좋은 날 살게 하실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희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긍정적으로 사세요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긍정은 우리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갖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바타 도요라는 할머니 시인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할머니 시인은 유명한 건 이분이 백세가 넘은 시인이기 때문입니다. 백세 시인이라는 별칭이 있으신 분인데요. 아흔이 넘어 아들과 함께 시를 쓰기 시작하셨댑니다. 그리고 백세가 되던 해에 약해지지마라는 시를 쓰셨는데요. 시집 내셨는데 일본에서 150만 권 이상이 팔렸댑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약해지지마입니다. 시집입니다. 할머니가 약해지지마라는 시집 제목과 똑같은 시를 쓰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약해지지마.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마. 이 마지막 문단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마. 이 할머니 시인이요. 작년 1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103세의 나이로 세상 떠나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100년 이상 살아계시다 보니까 이런 일도 경험하고 저런 일도 경험하시게 되신 겁니다. 일본의 대지진도 경험하셨답니다. 전쟁도 경험하셨답니다. 그 통에 아이들도 죽었답니다. 결국엔 남편도 죽었답니다. 이분이요. 얼마나 어렵게 사셨는지 거지처럼 구걸하며 사시기도 하셨답니다. 아들 하나 남은 것 데리고 얼마나 힘겹게 사셨는지 그런데 이분의 인생을 한마디 말로 표현하세요.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마. 그런데 이 할머니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보다 젊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도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마. 기독인은 그리스도인은 희망이어야 합니다. 끝끝내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끝끝내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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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산보하듯 여행하며 살기에는 세상살이가 너무 치열합니다. 혼자 여유부리다가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무거운 질문인데요. 그렇습니다. 산보하듯 여행하듯 산책하듯 살아간다는 거 그건 경쟁사회에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쟁사회에 살아가는 모습을 부정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이 그것을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절로 있어도요. 가만히 있어도요. 아마 경쟁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여행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 않으면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나도 모르게 경쟁하듯 살아갈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조금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가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서자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전국체전할 때가 많거든요.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둘러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외람되지만 저도 잘 못하지만 권면드리고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행하듯 살아야 되겠습니다. 산책하듯, 시를 쓰듯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해지고 조금 더 돌아가는 그런 삶을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들의 희망과 어떻게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희망의 개념은 그저 마인드 컨트롤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쁘다고, 나는 즐거운 사람이야, 웃어야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처럼 여겨지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계적인 개념이 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무래도 희망을 기계적으로 풀어내다 보니까 희망이라는 개념이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어떤 다짐이나 결심을 이끌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희망은 대부분 현실에 대한 도피나 코피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실에 대한 수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실에 대한 수용을 이야기를 하면 회의주의자가 되기가 쉽거든요.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들의 희망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절실하게 살아갑니다.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갑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개념의 희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희망의 에이전트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어야 되겠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소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희망의 에이전트로, 희망을 일구어가는 사람들로,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로 이 세상 푸근하게 사시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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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